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언 제약이 아주 강세죠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약이 버텨주면 셀트리언하고 헬스케어는 자동적으로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죠 셀트리언 제약 쪽에 세력이 붙어있죠 세력이 아주 막강한 세력입니다 돈이 많은 세력들이죠 기관들입니다 기관이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딱 버티고 있고 매집이 잘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크게 용납하지 않겠다 딱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셀트리언하고 헬스케어도 잘 버티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아주 어둡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3%대 그야말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폭락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가 뭐 한 1.5에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일본 증시는 3%대 폭락을 해버리죠 자 이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런 분위기면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당연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증시도 약세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면 전체적으로 오늘 장 분위기는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셀트리언은 어떨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지금 3.2%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무지막지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홍콩도 1% 꽤 많이 하락 중인데 얘는 지금 아주 급락이 일어나고 있죠 급락 아주 심각한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 우려 이 약세를 보인 이유가 금리 인상 우려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죠 이 델타 변이가 아주 지금 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아주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시장을 그냥 강탈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 우려 이 부분은 그대로 또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악재죠 그 악재에다가 변이 바이러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델타 변이가 이 백신까지 무력화 시키는 그런 지금 리포터가 처음 나왔죠 이거는 일대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지금까지 이제 뭐 샴페인 터트리고 뉴욕에서 불꽃놀이 하고 이제 자유로 돌아가네 만끽하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코로나가 다시 우위를 점해버렸죠 그게 이 영국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영국의 상황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엄청 높은데 1차 접종률이 80% 넘죠 2차가 55%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명대에서 만명대로 올라가 버려서 안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백신이 안 되는구나 백신이 밀리는구나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압박 근데 일본은 왜 특히나 더 이렇게 많이 내릴까 얘는 지금 올림픽이라는 부분이 걸쳐 있죠 올림픽 근데 올림픽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아주 지금 뭐 심각하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영국을 한번 보시면 영국이 주말에도 만명 때니까 주말 효과 이제 지나고 나면은 얘가 또 급증할 겁니다 완전히 심각하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거의 이런 식으로 가면 2만명 돌파는 그냥 뭐 순식간이겠죠 이런 분위기에 미국도 2만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미국 다시 이게 급증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지겠죠 자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유관중으로 해서 관객을 개막 시기 때 1,000명에서 2만명을 늘리겠다 그런 소식이 나왔던데 지금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뒤덮어 버리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금리 인상 부분 우려에다가 변이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올림픽은 이건 물 건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죠 거기다 올림픽 선수단 중에 한 명이 백신까지 맞았는데 감염이 돼버렸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어택을 시장을 어택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결국은 금리 인상 부분보다도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더 강력하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 부분은 이 델타 변이에 확산되면은 금리 인상이 조기 인상 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금리 인상을 논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버티다가 0.3% 정도 하락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얘들은 S&P500이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반응이 좀 이루고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결선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이제 백신까지 뚫고 무력화 시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야 그거는 아직 꺼내지도 마라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은 델타 변이에 타격 주말에 지금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죠 델타 변이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이거죠 좀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얘는 기존 항체 회피관상 이게 지금 나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연구 센터에서 나온 소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거는 심각합니다 아주 다시 이 코로나에 잠식 당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좀 보시면 컨택트 주들 하락포에 크죠 3,4%씩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택을 크게 받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기전자도 금리 인상 부분은 좀 늦어질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델타 변이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도 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전개가 되면서 대부분 좀 약세 보였죠 가장 크게 약세 보이는 것은 컨택트 주들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대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근데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 주들은 강세죠 셀트리온이 지금은 셀트리온이라서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은 셀트리온이 가장 지금 안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은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동물임상 진행 중이죠 동물임상 세포주에서 좋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동물임상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공식적으로 보고 싶어 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재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주가를 밀어 올리는 아주 엄청난 힘이 되겠죠 에너지가 거기다가 EMA 승인에다가 식약자 승인 소식에다가 그리고 영국 EU에서 EU에서 대량 구매 이제 좀 서두르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델타 변이 저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임상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델타 변이 효과 완벽한 효과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딱 나오게 되면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아마도 야 이거 지금 또 미국에 또 뺏기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치료제 이제 작업 좀 걸자 이래 되겠죠 화이자 백신 47조 해놨는데 이거 뭐 47조 해놓은 상황인데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싶겠죠 지금 그러면 치료제 부분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1분정신 박살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지금 안 내려죠 얘가 지금 동생이 전창선 수준이죠 얘가 지금 공매하고 싸우고 있는데 안 집니다 이거 질 수가 없죠 환경이 셀트리온에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지금 아주 유리한 환경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공매들 신안에서 계속 팔아 셀트리온 제약 계속 팔아 있죠 그러다 16000제 들어와 버렸죠 지금 안 됩니다 얘들 안 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야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일본이 3% 난 3% 올라갈 건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계속 강세죠 얘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계속 치고 나가는 흐름이죠 워낙에 지금 모멘트니 강력합니다 수급도 강력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받쳐 주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키하고 제약은 동생발 지금 이 효과를 좀 보고 있죠 동생이 저렇게 딱 버텨 주니까 얘도 안 밀리죠 사실 셀트리온이 더 강력하게 올라 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공매들이 좀 계속 짓누르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헬스케어도 지금 삼행제 중에서 제일 못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얘도 결국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못 올라갈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특별한 매도 창고가 안 나오죠 특별한 매도 창고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는 기싸움에서 완전히 밀려 버렸죠 완전히 밀려 버려서 이제 세력들이 압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은 해외에 어쩌고저쩌고 주가 내려가다 지수 내려가다 나는 편안하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눈이 많이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